일산 탄양공원 뒤에 산길입니다.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황룡산 쪽으로 이어집니다. 파주쪽으로도 가고 나무가 한 20미터 높이가 가다보면 30미터 정도 보이는 곳도 있고 저쪽에 해가 지는 쪽이 서쪽 인데 호수공원 방향 동쪽은 중산동 방향 이 직진의 타주 이쪽 길은 사람을 아주 가끔 지나칩니다. 별로 일로 안오는 것 같아요. 저쪽 길은 사람을 어디서 느긋받을見て 손에 가고 손에 가고